아 자 아직 추석인가ish 마지막 최악의 염려 할까 칼 아 이거 아이소 수석 뭐냐 추석에 추석 저 하니 7 지금 몇 분이 들어왔냐. 한국은 또 아침이고 미국은 지금 저녁이잖아요. 6,900. 지금 이제 한국이.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전에 취하신 분들도. 오늘 또 우리가 여러 스케줄을 하고 들어왔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일단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원래는 메리추석. 원래는 저희가 추석 당일날 또 이렇게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루 하루 늦게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추석에 또 만나러 오게 됐어요. 아 이거 추석 한번 외치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요 일단은. 하나 둘 셋. 아니 추석에 무슨 노래를 부르지? 추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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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쩍먹지요. 뭐 맞아요. 개볼 kup. 막 이런 거 있는지. 가고간고 추석안 솜으로. 강성실레 아니야? 친구들한테 추석에서 오는데. 남준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있지. 메리추석 보내 그러는데. 뉴욕 와서 지금 빌딩 앞에 있는데. 미국에서 뭐 종룡 먹으라고 하니까 지금 너는 이게 추석 노래랍니다 뭐야 이거 추석 아니야? 대단한 노래네요 추석은 노래가 따로 없구나 여기 낚시 없고 맛있어 지금 한국은 오전 8시네요 오전 8시요? 오전 7시에요 오전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 이거 한국 시간에 들었구나 1시간 플러스에서 봤군요 와 나는 김밥을 너무 많이 먹을까 봐 야 맛있다 오후 8시인가? 지금 오전 8시죠? 아 7시죠 아 이거 한국 시간 많구나 제가 밥 먹으려고 약주를 밥 먹으려고 약주를? 깨끗하게 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어 나 항상 그렇거든 음 맛있다 어 그럼 우리가 원래 우리가 원래 지내고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요자 차리상을 차리 아 그래 우리 집은 우리 집은 네트워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기가 호텔 와이파이가 그렇게 굳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갑자기 끊겼네 형이 말하던 게 낚시가 이거야 응 맛있지 않냐? 응 낚시가 차 있는데 아직? 아직 죽었어 아직 안 쪘나? 아니야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데 안 쪘어? 살려주세요 안 쪘어? 아 진짜 되고 있어? 뭐지 거기서 한식 짜인 거 같아 왜 말해 나 하루야 한식 한 끼 이상 먹었어 어 잠시 안내 이거 나 대마까지도 한식당 차이가 났어 한식 너무 좋아 진짜 부대찌개 너무 좋아 어 이거 잠시 안내 이게 지금 영상이 새로로 돼가지고 한 번만 다시 껐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확인 어렵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암혜 여러분 아 새로도 없지 않은데?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주세요 네 어때요 충분히 알았어요? 네엄 확인중입니다 네엄 네엄 위험이랑omn Vienna 보는 것도 느려야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오 야 지금 맛있네요 자 됐습니다. 괄호 됐습니다 다시 줄추요? 다시 다시 줄추 3도라운드 줄추 여러분 데드커넥션 아잉드 소리 하이 어게인 어게인 자 아무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저희 진짜 엄수활동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미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녹화하고 무대에 지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냥 5시간 뒤에 다시 또 헤매해가지고 나가서 야외에 무대에 촬영하고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냐?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한 다음에 옛날 호주 공연 한 번 가가지고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 년 전 이후로 동남아 쪽 발전은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맨날 막 미완 많아 이런 데 갈 때 너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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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하고 맞을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는 너무 오랜만이었어 오랜만이야 즐겁더라 오랜만에 시차가 안 맞는 이 기분 그냥 아직도 시차 안 맞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졸려요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한국도 가면 진짜 한국도 가면 또 안 맞죠 저는 사실 시차는 너무 잘 맞아요 지금 나도 지금 시차는 너무 잘 맞아요 지민이는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쪽의 시차 아니야? 저는 원래 뉴욕식 가는 거잖아요 아침 막 6시 이럴 때 자니까 사실 이제 잠자는 시간은 딱 LA가 베스트였던 것 같고 지민이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요 지민씨 자음형이 있잖아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민씨 그래요? 잠은 자야죠 형 그래도 여기 죽어서 자요 스티브하고 키 하도 안 죽으시길래 왜? 이런 줄 낙소 먹고 넣었어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에 인간이 돼버려서 사실 추석을 잘 보냈습니까?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뮤버스 보니까 마지막 연휴을 보내보기 시작했어요 아미리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 그 달려라 방탄 나와가지고 아 우리 지금 무슨 편 하고 있죠? 전반으로 그거 나오는 거야 이제 그걸로 이제 아미리분들 많이 오늘이 3일 중에 마지막 날니까 그거 공신? 응? 그치 그치 맞아 스파 현재 깜짝 놀랐어 공신인 거야 도구해놓고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오늘 나왔어 아니야 공신이 공충사장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공신을 붙여요 신 remembers writing 그냥 승부하지 말라고 저기 재미있다고 아 여기서 좀 해놨어 됐는데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나온 게 그거에요 만화 OST 맞추기 이거 살펴바를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기욕 부른것도 나왔습니다 응?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아 노래 부른거 나왔어요? 다른 게 부르셔요.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라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없는 브로콜리, 브로콜리.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좀 드셨어요?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추석 음식. 내가 추석 얘기 좀 해봐. 우리가 추석 얘기 좀 해봐. 추석 얘기 좀 해봐. 우리 추석 때 뭐 하는지. 추석에 우리가... 우리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 적이 있어요? 나 추석에 집에 간 적이 있어. 내가 차례 차례 지냈어. 어, 나 추석에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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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먹을래. 너무 작년, 작년 추석 나왔다고 했지. 작년 우리 쉬웠었어. 우리 쉬웠었어. 여러분, 여러분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 추석 때 뭐 명절 음식이 그냥 옆에서 깨딱깨딱. 옛날에,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추석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관 지역이 있지 않아요? 아, 있지 있지. 시골에서. 우리 집은... 진해 게임방관, 그렇지. 진짜 군업화가 잘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아, 그래. 너무 졸업하니 뭐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이랑 감각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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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요. 그 추석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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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그... 아, 추석특집 재밌지. 아니, 그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네? 쟤는 크라운 사운드 같은 거 올렸었어요. 생전에 좋아하셨던... 응, 원래? 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이 치킨 올리는데. 치킨, 맞아. 치킨 올리는 데도 있지. 우리 집은 종이. 우리 집은 뭐 있죠? 우리 집은 뭐 있죠? 좋아하시는... 아, 나 진짜 그 과일 순서나 이런 거 다 외웠었네 아버지. 공공백서? 그런 거? 네, 다 외웠었어요. 뭐 광양하고 생선 머리 두는 광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나는 죄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장남이라고 아버지가 꼭 네가 나중에 해야 될까 알아야 된다. 근데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아진 거고 원래는 되게 감소화돼요. 태기요왕 선생님의 막 그런 거 종가해서 되게 감소화해서 한다고 해서. 음... 겁나 웃겨.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얘기하고 있는 거 봅니다. 제 사실... 아니 뭐 사실 딱이야.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 그 평선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야 석진아 잘해 지낸 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해 지내줄 필요 없다. 저도 저도. 제사 지내줄 필요 없다. 아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도 그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 뭐야... 싸우다 볼게. 고생 시키기 싫다고... 아 선생님 명절 되면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되게 비일비재하다면서요. 뉴스는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조용히 그냥... 밖에서 좀 몇 분 나가 있다고 하면 되지 뭐. 그때는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추석특치의 오세양 그거 보고서... 아 오세양 이제 오세양 너무 재밌지. 눈물 좀 흘리고. 나 홀로 집에 무조건 보고. 나 홀로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아마 그 연습생 때 그 옆에 저기... 흐리네. 아닌가? 그때 아닌가?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도 그거. 오세양? 오세양 그거 아마 내가 막 우겨가지고... 야 너네 거실에서 보고 있었어. 기억 안 나. 오세양. I love you? 아니야. 댓글. 아 우리 I love you? 아니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간 TV에서 있잖아. 되게 이 풍조한 TV에서. 그 무조건 영화 보고 그거. 그때 봤어. 오세양 재밌지. 아니 태영이가 오세양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나 진짜 엄청 좋아했어. 우리 첫 숙소 살 때 그때 이 두꺼운 거 그런가? 응. 브라운간. 여기서 이제 오세양을 안 본 분들께 좀 습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양은 다섯 살. 여기 네트워크가 안 되겠네. 마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줄래? 마 네트워크가 쫓지 않아가 자꾸 끊기네. 마 의대 사투리입니까? 마 의 의 의 김시호. 일사 사수입니다 음악 좀 반성 김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네 감사의 기회가 더워 써 그니까 정말 명령을 좋아해 되고 싶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사업가 너무 에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방이 좀 그래요 이달 그런데 이번엔 밖에 없어 이거 네트워크 뭐 하네 에서 강하게 쓰자면 수나에 전화해 소수 말하에 안에 적어라 사용 시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트 트집 잡으려고요 뭐? 크 너무 날로워 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날로워 봅니다 내가 그게 궁금한데 왜 4행시나 3행시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살만 없었던 것이 시키는 거예요 곤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민이 죄송해? 죄송합니다 지민이는 이제 일회일조성이죠 지민이 왜 죄송했는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가면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별명으로 샀어요 박 주혜민이라고 주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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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을 다했어 말하다가 스태프들이 감정에 복받쳐서 말을 오버리어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아니요, 근처리 올려? 아니 근데 감정에 복받칠 타이밍은 아니었던 거에요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 복받칠 그런 건 아니예요 아니 형, 그걸 합시다 형님 여기서 잘 풀어줘야지 부팟었던 거잖아, 그치? 지민이 어땠죠? 다 그 마음 안다 제 마음이 마치 저 서면 같네요 왜요? 우리 이제 유엔 얘기죠 수업을 가능하시는 사람들만 그런 거 중요하시는데 많은 거 그렇죠 바쁘면 바로 헤매 그래서 이동하고 포함되는 출발을